처음으로 우리 뇌 레모네드를 인사해 레일이 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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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거를 신세계로 인도할게 이거는 좀 신기해요 아 뭐예요 이거 이거 소주다 어떻게 그 색이 돼 그 색이 돼 버터플라이 피라는 꽃이야 태국에서 차로 음료를 먹을 때 굉장히 많이 먹는 건데 저게 눈에 이게 좋아요 그냥 시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와 주술사 맞네 진짜 주술사네 조회가 깊으시네 야 오르락인 것 같아 진짜 너무 이쁘다 우와 와 진짜 이쁘다 술에 대단히 조회가 깊으시네 짠 짠 네 약간 레몬 데이즈 같아 별로 소주가 안 나는데 소주인데 난 소주 형이 안 나요 완전 소주인데 이쁜 소주인데 진짜 집에서 이런 거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아 언니 근데 이게 왜 변해 색깔이 얘가 이 버터플라이 피 꽃 채 염색은 게 있는데 그걸 우려내면 파란 색깔이 되는데 거기에 산 성분이 들어가면 이렇게 보라색이 생겼어 아 그래서 레몬 아 아니 근데 내가 이 펀스토랑을 이걸 뭘 대체 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뻔한 것밖에 잘 안 떠오르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처음에 다 그러죠 싶어갖고 뭐? 건강에 좋은 거 갑자기 표정에서 표정은 거 나왔어 난 약간 성견 지명이 있는 것 같아 뭐죠? 뭐가 있나 아이디어가? 뭐 있나 보다 왜요? 표정은? 표정은? 아 그래서 정말 한 이번에 꼭 출시하실 수 있게 뭐죠? 움직임이 라